안녕하세요. 편안히 잘 준비했습니까? 배들이 많이 없지. 다 나가볼 거에요. 자 들어가 볼까요? 자 오늘 생산 전체 갱매 준비하는 모습이고요. 오늘은 음력 5월 20일 물때는 13물때입니다. 연안소영어선 8척 700상자, 안강망어선 12척 3560상자, 자망어선 4척 평화 74, 민화 6, 자부 45, 총 24척 4385상자.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 보시면은 지금 통치하고 간잼이고요. 이쪽은 농어인데 민어예요. 오늘도 어제처럼 전체적으로 봤을때 민어 양이 좀 있네요. 민어예요. 윗작도 다 민어고. 근데 그 민어 큰 것들은 가격이 좀 비싸요. 한 3만원 가까이 2만 후반대 정도 되더라구요. 실전가 다 마레라것으로 오늘 좀 가르치는 좀 큰 것도 좀 봐 볼게요. 좀 이따 양해만 넣을게. 가격이 좀 비싸요. 한빛짜리도 좀 이상 많네 근데 많진 않은데 봐보겠습니다 복쟁이 까치보고 예요 꽃게도 수꽃게 암꽃게 있고 자 이것도 민어 자 이것도 민어예요 다 흑은 것은 갈치, 꽃게 농어, 간재미 갈치입니다 한척, 두척은 황석어를 좀 잡아먹고 왔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경면에 글쎄 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47분이네요 여긴 연안소영어선이고요 황석어하고 밴댕이하고 군평선이 좌우소랭이고 밴댕이 좌우고요 이렇게 참돔도 있고 밴댕이, 간잼이 부시리, 광어 광어문도 선두가 좋으면 괜찮아 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갈치 일반 농어입니다 점농어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통치 작은 민어 병어입니다 올해는 좀 민어가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면 1년 중에 제일 비쌀 때가 초복 때가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초복 지금 한 보름 좀 남겨 놓고 이러고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민어해요 자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하고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밖에 비 나갈 때 우상 갖고 나가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또 열심히 여기저기 좀 배도 갔다 오고 손장도 갔다 오고 좀 살짝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오늘 육접 한 면 오늘도 다 할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아침 보면서 아침 깨끗하게 죽은 IC